표정은 머니인데. 왜 이렇게 비장해? 표정 머니인데. 어디 표정을 하니. 소만의 표정은 저거였어요. 나중에 바뀌었지. 전투역 상상하고. 아, 어떡해. 확고한데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이거 귀여워하다. 아, 어떡해. 생각했을 것 같아요. 되게 귀여워하긴 하죠. 여행도 좋아하고. 그냥 뭐 있으면 안 좋을 거 없는데. 우리 채랑이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. 오, 채랑이. 우리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. 자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잠깐만. 왜, 왜. 자, 여기서 혹시 나 바꾸고 싶다. 아, 나 바꿀래. 나 바꿀래. 나 바꿀래. 봐봐요, 봐봐요. 네일아트 저거 7만 원 저거 파츠까지 하면. 파츠까지 하면 돈이 얼마나 비싼대. 저거 귀걸이 달아야지. 춤 배워야지. 춤 배워야지. 나 바꿀래, 나 바꿀래. 나 바꿀래. 나 바꿀 사람은?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이야. 아우, 진짜. 홍빈이 말이 맞아, 홍빈이 말이 맞아. 나도 홍빈 또 사간다. 도연, 홍빈. 머니를 선택했고요. 석천, 치타. 그리고 저는 러브를 선택했습니다. 3 대 3. 홍빈아 가자. 족빈, 족빈. 반대 체랑아. 그러니까 너무 러브라서 러브를 찾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머니캐쳐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엄청 중요시하는 것 같아. 나는 그게 궁금해. 그렇게 나오면 머니캐쳐라는 의심을 받을 건데 왜 그렇게 하는 걸까? 그러니까 의심을 많이 봐도. 누군가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. 좋은 사람은 많이 만났는데요. 이성으로 보이진 않았어요. 그냥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고 내가 돈 받을 점이 많은 분이다. 그렇게 충분히 느끼긴 했지만. 그냥 그 정도? 불안한데요. 러브캐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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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먼 이로 가자! 저는 러브캐쳐로 이득하겠습니다. 러브캐쳐로 이득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